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우리 사관학교 경찰대학 준비하는 학생들 약속대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캐릭터 찍고 있지. 근데 이제 이번주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4등급이 1등급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 제가 지금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노리는데 성적이 4등급 됩니다. 곽동영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나는 알지. 왜냐? 난 한번 해봤으니까. 수학 38점. 나 근데 국어는 원래 잘했어. 국어는 지금 점수로 환산하면 95점 이상은 거의 항상 기만인가요? 솔직히 얘기하니까 기만은 아니지. 그 정도는 나왔었어. 그런데 영어는 59점, 61점, 수학은 38점, 40점 이렇게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겁나 열심히 했지. 나는 학원 강사하는 지난 15년 동안 나보다 열심히 했던 학생들 거의 못 봤어. 심지어는 고3 때는 점심밥을 항상 혼자 먹었다니까. 애들이 급식실로 뛰어갈 때 공부 더 했어. 교실 조용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당탕탕 누군가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면 그때 내려갔어. 우리 학교는 룰이 있었어요. 3학년들은 2학년들 밥 먹을 때는 줄을 안 서고 맨 앞에서 밥을 타갈 수 있게 해줬어요. 공부할 시간 없다고 해가지고. 물론 2학년들도 3학년 되면 그런 특혜를 누리니까 아무도 불만 없었지. 그러니까 줄 안 서도 되잖아. 바로 가서 딱 밥 타서 슈큰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나면 운동장 한 바퀴 돌면서 영어 단어 외우거나 음악 같은 거 좀 듣다가 들어와. 산책 좀 하고 운동 좀 하고. 얼마나 좋아. 그때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갈 때도 영 단어를 암기하면서 다니고 암기 수첩을 목걸이로 만들면서 목에다 달고 다녔어. 자투리 시간을 한 2시간만 내가 세이브하면 밤에 한두 시간 더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일은 너무 많고 잠잘 시간은 부족하니까. 공부 외에 진짜 모든 걸 다 끊었어요. 하루에 만화책 한 번 정도? 딱 공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 확보했을 때. 그 제외하고는 진짜 깔끔하게 다 잘랐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그래서 4등급이 1등급이 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현실적이 되느냐? 우리 학생들한테 4등급이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될 수 있냐고 하면 다들 자신 없어 하는데 얘네들 되게 웃긴다? 네가 지금 4등급인데 이번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4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는 것은 가능할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바보들이 아우 선생님 그 정도는 충분히 하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수 있대? 그래. 4등급에서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는 지금 부족한 것들을 메꿔서 어떻게든 확실하게 3등급으로 안착하는 것만 생각하세요. 보통은 한 3에서 4개월 정도 걸려요. 진짜 미친듯이 열심히 공부했다는 전자에. 일주일에 7, 80시간 이상 내리쌓아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대학생들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공부해서 그 다음엔 2등급을 목표로 한번 노려봐라. 그러면 할 수 있대. 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열심히 해서 해내요. 그리고 나서 2등급 대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킬러 공부하고 약점 보강해서 1등급까지 가자 라고 하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미친듯이 싸워요. 근데 대부분 여기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어떻게든 한 번에 여기까지 가고 싶고 한 번에 합격까지를 노리니까 그게 막연해 보여서 길이 안 보여요. 산에 입구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감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미친듯이 싸워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길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길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맨날 계획만 세우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방법도 알아. 어떤 책이나 어떤 강의가 좋은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따지면서 정작 시작을 안 합니다. 시작을. 그리고 시작을 하더라도 미온적으로 뜨뜬 미지근하게 하다가 또 중간에 또 멈춰버려. 도대체 어느 천년에 시작해서 그냥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내가 지금 4등급이니까 1등급 정도 나와야 될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그냥 막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해요. 선생님 올해 입시가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지금 수준에서는 남은 기간 안에 여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안 할래요. 포기할래요. 포기해라. 평생 그러고 살아라. 그리고. 나도 그랬어. 처음 시작할 때 주위 사람들도 다 내가 경찰대이나 서울대에 간다는 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서 포기를 못하겠더라고. 결국 나 현역 때 떨어졌어. 그렇게 열심히 도전해가지고.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 내가 현역 때 경찰대학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과연 실패했는가? 내가 실패했어요? 아니지. 바로 재수했어. 그런데 재수 시작할 때는 웃기더라. 내가 현역 때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버리니까 재수 시작할 때는 내 주변에서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현역 때는 고3 때는 성적이 너무 형편없는 상황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고2 고3 때요. 통합해서 얘기하는 거죠. 재수를 시작할 때는 이미 성적이 너무 좋은 상태니까 이때는 다들 된대. 가능성은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 과정 중에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요. 시간을 한 번 더 쓰면 돼요. 그런데 4등급에서 시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2등급에서 입시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실패냐고. 응? 실패야? 여기서 조금만 한 번만 더 싸워주면 되는데 실패 아니야. 과정이지. 과정이지.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1년 더 못 하겠는데요. 그만하지 마. 그 정도로 근성 없는 삶 절대 성공 못해. 사회 나가서도 적당히 평범하게 대단한 건 꿈도 꾸지 마. 앞으로 인생 살면서 어차피 피곤해. 주위 사람들 가족들 희망 고문 시키지 말고. 그런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면 전력으로 주피 살기로 한 번 싸워봐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겠지. 지금 너무 밑바닥이라고 하면 올라갈 때까지 당연히 시간 걸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시작 안 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지. 내가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와도 그 다음 목표는 2등급이고 그 다음 목표는 1등급이야. 그런데 여기서 시작도 안 한다고 하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방학 시작하면서 바보같이 시간 다 날려버리고 넉넉고 있지 말고요. 지금 선생님 영어쪽 케이스나 경사관쪽 케이스트 꾸준히 보면서 공부 시작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제 시작해야 돼. 전력으로 지금 뭔가를 시작하실 때예요. 이제 드디어. 이렇게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사관쪽 우리 제자분들 선생님이 뉴스도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전설의 시작 교재 전체 다 e-book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태블릿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메가스터디 사이트 내에서 판매하는 e-book으로도 여러분들 공부해 보실 수 있게끔 교재를 세팅을 해놨고 전설의 시작 교울방학 시간 아껴서 최대한 병행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1월 말까지 마무리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미 강의 다 올라와 있으니까 주말 시간대 활용해서 학습법 강의 이용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2월 말 살짝 지나서 1월 초순경에는 202호 기출 분석 영상도 제가 전시에 올려드린다고 했죠. 이것도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요즘에 공부를 하는 친구들한테 앞부분에 새로 올려드린 학습법이나 정보 영상들 도움 되게 많이 된다고 좋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들 최근 기출 유형도 파악해 보실 수 있게 작년에 직전에 시험 봤었던 올해네요. 2024년도에 봤던 그 시험 영상도 정리해서 분석 자세히 해서 경향 분석이나 예측까지 영상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뭔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 부러워만 하고 구경만 하고 손가락 쭉쭉 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주인공이 돼야죠. 고생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도전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여러분들 주변의 세상도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A에서 B로 변해야 이 세상도 A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바뀌어버리면 돼요. 내가 바뀌어버리면 그럼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경험자로서 선배로서 진심으로 조언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뉴스로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에 밴드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고 토르 2000이라는 밴드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영단어 밴드인데요. 이거는 네이버 밴드라고 해서 밴드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고요. 로그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토르 2000이나 곽동영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밴드가 있어요. 여기서 1대1 채팅으로 저한테 질문도 직접 하실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는데요.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학교 가실 때 기상시간 7시에 맞춰서 평가원 영어 단어 필수 단어를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어휘를 10개씩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출근 시간에 알림 딱 클릭하면 학교 갈 때까지 외울 수 있는 영단어 혹시나 걔네들을 하루에 여유 있는 시간에 퇴근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외우실 수도 있게 단어를 세팅을 해드릴 거니까 이거 무료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경대사관 관련해가지고 온갖 정보들은 대한민국 모든 정보들이 선생님 홈페이지인 재복인 카페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재복인 카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도 가입하셔서 색을 눈팅만 하루에 한 10분씩만 꾸준히 하셔도 중요한 정보들 전부 다 얻어 가실 수 있고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작합시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독해져야 돼요. 고1, 고2 마인드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이제 고1, 고2라고 생각 안 하니까 진짜 고3 우리 N수 수험생 됐다라고 생각하고 독하게 싸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제수 때 성공을 했을 때 곽동영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용기 내서 싸웁시다. 파이팅!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파이팅! 나한테 고1, 고1, 고2, 고2.